안녕하세요. 베토영 시연 하론장입니다. 20년 6월 30번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요. 메이크업,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다 라고 하는 3명씩 동사인데요. 그런 경우에 account for 하고 완벽한 동의어가 됩니다.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냐면 just, 단지 2%만을 차지한대요. 우리의 몸무게에요. 그러나 사용합니다 라고 된 거 보니까요. 메이크업이 첫번째 동사, 유즈가 두번째 동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에너지의 20%나 쓰는 것이 바로 뇌다. 그래서 전체 비율은 2%밖에 되지 않지만 사이즈로는요. 근데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쓰는 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요. It's no less than 65%. 인간 같은 경우에, 인간이 아니라 성인 같은 경우에는 20%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no less than 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에서 no는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65%보다 절대 적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65%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죠. That is partly why 라고 되어있는데요.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내용 암문사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가 65%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이유는 성인이 이제 20%인 반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why 다음에 이유가 이어질 것이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나와서 앞에 있는 이영식 동사에 대한 S시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간접 의문문이 S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아이들은 자잖아요. All the time, 하루 종일 자죠. 왜 하루 종일 자냐? 그들의 뇌가 자라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해서 ing가 오는 거고 그들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have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sleep이 첫 번째 동사, have가 두 번째 동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주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체지방이냐면 사용할 수 있는 체지방이죠. 이때 use라고 하는 목적어가 수식하고 있는 a lot of body fat과 같기 때문에 수식하고 있는 명서 같기 때문에 안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뭐로서 사용하냐면요. 이때 as가 전치사일 때는 뭐뭐로서 라고 써게 됩니다. 에너지 비축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요? 필요로 될 때요. 이때 when needed라고 나온 이눈요. a lot of body fat이 is needed, 필요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언제나 생략되기 때문에 이렇게 3부의 PP 형태로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body fat은요. 필요로 되는 거잖아요. 수동의 느낌이라서 needed가 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를 닫아주면 되겠죠. 우리의 근육은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의 근육은요. 사용하는데 even more of our energy 우리의 에너지의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해요. 그런데 more 앞에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훨씬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동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이라고 적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a quarter. quarter이라고 하는 게 4분의 1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a quarter, 4분의 1. 전체 에너지의 4분의 1이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아주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큼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뇌는요. 전체 사이즈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22%나 사용해요. 그런데 몸에 근육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22%를 사용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거의 4분의 1, 워커러이라고 얘기했죠. 뇌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심장도 9%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간도, 그 다음에 신장도 엄청 열심히 많이 일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만큼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뇌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갖다 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은요. Per unit of matter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matter 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물질의 단위당 이제 per 이라고 하는 건 얼마, 당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물질 단위당, 뇌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는데 by far 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비교급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단연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비교급을 강조하기보다는 최상급을 강조할 때 좀 많이 쓰긴 하는데요. 여기가 최상급이여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다른 기관들보다 단연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by far 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a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물질 단위당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다. 우리의 뇌가 가장 비싼 뇌라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비싸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뇌는 요만한데요. 다른 장기들까지 전부 다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를 가리키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또한 하면서 또 다른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기까지 하다. 우리의 뇌는요. 필요로 하는데요. 오직. about은 숫자 앞에서 대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400칼로리 정도만큼만 필요하대요. 에너지에. a day라고 하는 것은 per day랑 같은 의미로 하루에 하루당, 일일당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즉, 얼만큼의 비류라고 할 수 있냐면 about the same 역시 대략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뭐와 같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얻는 에너지와 같다. 이때 get은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런데 목적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 있는 the same이 the same calories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얘를 선행사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as가 선행사를 가질 수 있는 접속사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는 똑같은 에너지라고 쓰려고 하면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the same calories라고 쓰고 calories라고 쓰고 that we get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좋았을 거예요. s삼부이 돼가지고 여기가 목감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calories를 꾸며주는 건데 이 that 대신에 as를 쓴 거죠. the same as라고 하면 뭐뭐와 같은 것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that이랑 유사한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유사관계대명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try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ing 형태인 동명사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try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경우에는 그냥 한번 시도해보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참고로 만약에 이 자리에 to run이 오게 되면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너의 노트북을 돌려봐라 운영시켜봐라 그냥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24시간 돌려보는데 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이를 의미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머핀 하나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안 되지만 머핀이 400칼로리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에너지만을 랩탑한테 주고 24시간 동안 돌려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see, 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try가 첫 번째 동사, see가 두 번째 동사가 되죠. 그래서 how far you get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와서 see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how far, 얼마나 멀리 you get, 너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히 얘기는요. 블루베리 머핀 하나를 먹고 노트북이 작동시켜서 얼마나 가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간다는 건 노트북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노트북은 400칼로리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는 절대 24시간 돌아가지 않는데 우린 사실 블루베리 머핀 하나만 먹고도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를 설명하는 글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